대학 동기의 DNA를 자신의 몸에 집어넣고 성폭갱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가 적발됐습니다.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신체에 피해자의 DNA를 집어넣은 뒤 해바라기 센터에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DNA 검사를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30살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검찰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지 2주 뒤에 DNA 검사를 받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A 씨는 허위 고소 당시 피해자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